국내 1,100만 유튜버이며 5,600만의 유명 틱톡커인 그는 올해 7월 이후 5개월가량 새로운 영상을 올리지 않아 많은 팬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그를 걱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그의 근황이 밝혀져 구독자들 사이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의하면 해당 틱톡커는 지난 15일 특수준엑스 간 혐의로 20대 남성 틱톡커를 구속 송치했다고 합니다. 특수준엑스 간이란 두 사람 이상이 심신비약이나 한거불능인 사람을 성액수행한 죄로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죄인데요. 해당 틱톡커는 지난 7월 한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지인 남성의 집으로 데려가 지인과 함께 해당 여성을 성액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에 의하면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에 잠이 들었다 깼는데 동영상 촬영 소리가 들리고 두 명에게 성액수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려 하자 해당 틱톡커 등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결국 소방이 출동해 문을 강제로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틱톡커는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여성과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도 수사했으나 해당 틱톡커 등의 휴대전화에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는 2020년 틱톡 활동을 시작하여 해외 유명 영상을 모아 패러디하는 영상 등으로 국내에서 인기를 얻으며 이후 해외에서도 이름이 알려지면서 그는 틱톡에선 5,600만여 명의 대한민국 틱톡커 중 최다 팔로워와 유튜브는 구독자 1,100만여 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해당 소식이 전해지며 구독자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해당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많은 구독자가 빠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는 그의 구독자 또는 팔로워 비중이 국내보다는 외국인이 높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는 모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월수입에 대해서도 말을 하였는데요. 2022년도 2월 당시 틱톡 팔로워 3,800만 명이었는데요. 그에 따르면 틱톡 팔로워 수만큼 평균 수익을 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2023년 현재 구독자와 팔로워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라 그의 수입은 억 단위로 벌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튜브 수입 추정치를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의하면 현재 기타 광고료를 제외한 월 유튜브 영상 수입으로만 5억 원가량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올해 5월 미국 경제지포부스가 발표한 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일반인으로서는 참여하기 힘든 대종상에도 참석하였는데요. 하지만 대종상 분위기에 맞지 않은 높은 텐션 및 멘트, 행동으로 인해 인터넷상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열심히 대종상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종상 화이팅! 한국영화 화이팅! 한국영화! 한국영화! 어? 잠깐만! 화이팅! 박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 분의 팔로워 숫자가 무려 8천만 명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행각은 성액 수행을 당한 피해자의 폭로로 알려지게 되었고 22일 SBS에 단독 보도된 영상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영상의 실루엣 등으로 특정된 상황입니다. 방송에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의 영상 등을 찾아본 바 해당 틱톡커는 원정맨 본명 서원정, 나이 27세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경찰에서의 공식적인 신상 공개 및 발표를 하진 않은 이상 아직 그가 맞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원정맨 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유튜버들을 통해 순식간에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명이서 성액 수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직 재판 결과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복귀는 힘들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 일을 하고 복귀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겠지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